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목표와 또 조건과 그에 맞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미국을 가는 방법들이 과연 무슨 방법들이 있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나한테 적합할지에 관해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on-Immigration Visa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비이민 비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딱 내린 다음에 입국 수속을 밟으러 라인을 쭉 가다 보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제목, 이 단어입니다. Non-Immigration Visa.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사관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만큼 입수십시오라고 이제 기간을 정해주죠. 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이면서 다음 비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비자 방법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지털 비자라고 해서 방문 비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관광 비자라고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요. 비지털 비자, B1, B2 비자로 일명 알고 있죠. 방문 비자의 소지자는 미국에서 최장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영상 내용이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년 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 최장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비자 아닙니까? 무비자는 제가 또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1 비자는 사업용 비자이고요. B2 비자는 단순 여행 목적인 플레저를 위한 것입니다. 플레저라는 용어는 미국 여행 및 미국 내에서 친척과 친구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정부는 비자가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VWP라고 있습니다.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다만 이 VWP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지만 되고요. 이 전자여권은 한국 겁니다. 패스포트. 전자여행허가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STA를 통해서 입국 승인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 개설한 전자여행허가서 웹사이트인 이 링크 여기 저 걸어드리겠습니다. 입국 신고서에 준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대리인이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입국 허가의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의 불허, 허가를 받지 못하는, 안됩니다라고 통보를 받을 시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됩니다. 한번 입국 허가를 통지받으면 2년간 효력이 있으며 무비자의 입국 시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비자로 방문하신 분들은 다른 여타의 비자는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관광비자라고 말을 하는 앞서 말씀드린 B1, B2 비자는 그것이 가능했을 때 이것은 안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치료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비자인 Student Visa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F1과 M1 비자가 있습니다. 학생 비자이고요. F1 비자는 미국의 어학원 또는 Language School이라고 하죠. 또한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에서 전체의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거나 대학교에서 정교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M1 비자는 미국의 직업교육학교에서 통상 2년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고요. 전형적인 직업학교는 무엇이 있냐면 네일아토, 요리학교, 자동차 정비, 비행학교 등이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경우이죠. 이러한 과정을 이사한 후에 학생들은 미국에서의 추가 체류기간, 즉 일반적으로는 F1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는 1년 동안, M1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직업 훈련을 받게 된 분야에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합법적입니다. 다음은 Work 비자가 있습니다. H 비자와 E3 비자가 있습니다. 이 취업 비자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의 시민들은 H1B 비자를 취득해야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정규적으로 학사학위 또는 12년간의 동종, 즉 관련 실무와 경력이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2년제에 준하는 학사학위 및 6년 동안 동종 관련 경력이 실무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매년 발급받을 수 있는 H1 비자는 쿼터라고 해서 쿼터가 정해져 있고요. 보통은 8만 5천 개로 제한이 됩니다. 반면에 임시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오는 경우라면 H2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H2B 비자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굴러자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와서 일시적, 계절적, 성수기에 또는 간헐적으로 비농업 서비스 또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대체로 H1B 비자를 받으시죠. 다음으로는 Investor Trader Visa 라고 합니다. E1과 E2 비자라고 해서 투자와 무역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일정 금액의 자금을, 돈을 미국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신청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규모의 투자로도 충분하고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또 레스토랑, 편의점, 자동차 렌탈, 클리너샵 혹은 앞서 말씀드린 네일살롱 그런 서비스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비자를 취득하고 있죠. 사업의 소유권의 50% 이상은 비 미국인이면서 E1, E2 조약국가의 시민권자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지만 사업을 총괄하고 전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되고요. 투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50개의 주마다 이 같은 업종이라도 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주에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는 L비자가 있습니다. 기업 내의 전근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L비자는 회사 내의 전근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재원 비자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또는 본사로 전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자격 조건은 신청자가 비자 신청일 직전 3년 중에서 1년 이상 그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합니다. L비자는 영주권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Religious Worker Visa가 있습니다. R비자라고 하고요.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 종사자 비자입니다. R비자는 미국의 종교기관에서 유급으로, 즉 주급을 받고 고용 제한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신청자는 최소 2년 동안 고용을 제공한 종교기관과 동일한 교단의 구성이어야지만 하고요. 여러가지 일 중에서 직무는 종교 교리와 관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R비자는 영주권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도사, 지휘자, 그리고 목사가 보통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K비자, V비자인데요. 배우자, 약혼자, 비자로 보시면 됩니다. K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이 되고요.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K1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에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비자의 내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V비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K비자 및 V비자는 가족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점 또한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미디어 비자가 있습니다. I비자인데요. 미디어 비자, I비자는 언론인, 기자, 영화 제작자 등이 언론인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자격 조건은 신청자가 그 회사의 대중 매체 업무 담당 직원 또는 프리랜서 계약자로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는 미국 이외의 국가의 본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I비자는 영주권으로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분들이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 비자이긴 합니다만, O비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탁월한 능력 또는 업적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위한 비자인데요. 비자는 과학과 예술, 비즈니스 또는 체육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능력은 다음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입증이 될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수상을,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의 협회로서의 최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업적에 관한 전문 출판물, 주요 업계 출판물, 신문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보도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과학과 학문 또는 사업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 논문과 저자에서 해당 업무 분야에서 특출나게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에 대한 패널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명성이 높은 조직 및 기관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지위에 고용이 되었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또 보셨으니까 하나의 또 보너스를 드리자면 이렇게 비자를 가지고 살다가 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디젠쉽 어플리케이션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특정 기간 동안에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가정을 귀하라고 하면서 N400, N400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라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하를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어야지만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 최소 5년이 지나야지만 되고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5년간 미국에서 연속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지만 됩니다. 귀하 신청일 직전 5년 중에서 최소 30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지만 됩니다. 오늘 영상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몰랐던 분들,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의 일 느끼시는 생각을 좀 다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 분들이 유독히 많이 신청하시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린 비자들이죠.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혹은 이 정보를 모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 가는 법에 이런 비자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서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히다리쌤의 컨텐츠 중에서 동영상 누르시고요. 그 밑에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이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설명서 필요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려놔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놓치지 않으시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